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승민이에요. 아이고 아 녀석이 이렇게 컸어? 아이고 승민이 밖에서 만나면 모르고 그냥 스치겠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 형님. 그래 고맙다. 자식 멋진데?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얼마나 좋으세요. 아 예. 어서 오세요. 아유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. 편찮으시다는 말씀 들었는데 아유 신세계 아주 좋습니다. 아 예 덕분에요. 예 멋저러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셔야지요. 예 감사합니다. 저기요. 그만 들어가세요. 아 예. 인사하네? 축하드립니다. 어서 오게. 축하해요 형님. 그래. 다시 인사하네? 축하해요. 그래. 축하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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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영국의 학자 홀랜드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가정은 우리 삶의 크나큰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. 이제 두 분은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서 해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로 외락 많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. 그러나 두 분이 함께하므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생화시킵니다. 감사합니다.